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ST 코리아에 근무하고 있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3월에 저희 ST에서는 온라인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바로 아톨릭사의 트루 스튜디오라는 MCU 개발 환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년 12월 ST는 아톨릭이라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인수했는데요. 이 회사는 트루 스튜디오라는 전문가용 MCU 통합 개발 환경을 판매하는 회사로 아주 유명합니다. 기존의 트루 스튜디오는 라이트 버전과 프로 버전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라이트 버전에 한해서만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프로 버전의 기능까지 모두 포함한 버전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트루 스튜디오에는 강력하고 편리한 디버깅 도구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세미나 당일에는 그런 기능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STM 3의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사용하고 계신 개발자 분들 중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발 환경을 더 나은 환경으로 변경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개발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쉽고 무료이면서 편리한 개발 환경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이번 세미나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